성막은 세마포장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세마포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입기 27장 9절 말씀과 2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계속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들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들의 남편의 광이 200큐빗에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또 12절부터 15절 뜰에 엽고 서쪽에 너비 50큐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여리오 받침이 여리며 동쪽을 향하여 들 동쪽의 너비도 50큐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큐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오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큐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며 아멘 자 이 세마포장은 하얗죠? 하얀 린넨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셨죠. 그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마포장은 바로 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바깥과 안대를 구별시키는 경계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빛과 어두움 즉 생명과 사망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이 세마포장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오. 이것이 경계다. 무엇으로 경계가 되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가 되어지고 어두움과 빛이 경계가 되어진다. 생명과 사망이 경계가 되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공의가 바로 이 세마포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이것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세마포장을 넘어서 그 문을 통해서 안들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이 되어진다. 라는 거죠. 로마 3장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자신의 의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또한 믿는 자들의 거룩함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과 믿는 자들 안에서 의가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입고 덧붙는 자가 되어지느냐 바로 성막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하죠.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마포장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로마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시작.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마포장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서 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향해서 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포장이 주는 경계의 의미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경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죄의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장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의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세마포장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스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는이라. 이 성막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이 성막이 그림자라 그랬죠. 진짜 장막의 그림자라.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마포장이 이 바깥 마당과 안뜨를 구별을 시켜주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마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되어진다. 갈라지의 3장 2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는 뭐죠? 이 세마포장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장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본받아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이 세마포장 안으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이 말이 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세마포장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서는 뭐만 보여요? 세마포장만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면,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하여야 해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것은 바로 이 세마포장만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만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지도록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마포장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마포장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성막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각 세마포장에 대해서 아까 트랙 27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로 읽어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죠. 또 27장 9절 말씀에도 뜰 남편의 광이 100큐빅. 이게 100큐빅이에요. 긴 기럭지가. 그 다음에 이 짧은 기럭지가 50큐빅이에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은 50큐빅이고 남쪽과 북쪽은 100큐빅이에요. 그래서 이 100큐빅과 50큐빅을 만드는데 각 세마포장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각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연합해져서 함께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 힘입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에베스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인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처서가 되기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려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뭐냐면 에베스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 문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 포장이 젖은 성막 안에 거하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벗어버리는 위치가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마 포장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마 포장이 하나님의 의의라고 말했는데 에베스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이 희장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있는다는 얘기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면 반드시 세마 포 옷을 입어야 한다. 근데 이 세마 포 옷을 게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성도의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이 바로 세마 포장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선한 행실로 포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선한 행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행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행실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행함은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마 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세마 포장이다. 게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세마 포장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옷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이 세마 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느냐 하면 13만 4천인들이 흰옷을 입은 무리로 나와요. 게시록 7장 9절 말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자고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럴 때 여기서 흰옷을 입고 있는 무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 성막의 세마 포장은 바로 신부가 되어진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세마 포장의 길이와 넓이에 나타난 숫자들이 나와요.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기 27장 11절 15절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너비가 100큐빅이라고 그랬죠. 남쪽 북쪽의 너비가 100큐빅이 되어 있고 동쪽 서쪽의 큐빅이 50큐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너비 100큐빅은 20 곱하기 5를 하면 100이 돼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랙기 27장 18절 뜰의 길이는 100큐빅이요. 너비는 50큐빅이요. 세마 포장의 높이는 5큐빅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20이라는 단어의 숫자는 원래 애슐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 창세기 31장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할 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상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기서 야곱이 두 아내를 얻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산 세월이 20년이에요. 이 2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낸 세월이 20년인데 20년 동안에 누구를 얻었냐면 라헬가 레아 두 아내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온 12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20개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렉 27장 5절을 보면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이 23개래요. 20은 뭘 의미한다고요? 남자의 정한 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들여진 그 몸값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을 위해서 들여지는 몸값이기도 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나 남자의 정한 몸값이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하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여진 그 몸값을 들여진 시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벳 숫자 중에서 카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카프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2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2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 이 카프는 앞에나 중간에 나올 때는 이렇게 C자가 거꾸로 된 것 같이 되어있지만 끝부분에 갈 때는 이렇게 길게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카프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주래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여왁께서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면 믿는 자들이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잇고 흰이 왔을 때 우리를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여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마태복 27장 29절에 보면 과시관을 엮고 그 머리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고 희롱하였을 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유대인의 왕이 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인의 왕에 속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죠. 야곱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뭐냐면 세마포장이 이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마포장 안으로 들어가면 왕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자 세마포장은 안뜰 바깥으로 둘러져 있지만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 안뜰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죠. 세 곳이 있는데 세마포장이고 이게 안뜰이고 성소고 지성소라고 할 때 이것을 육으로 보면 우리의 육은 세마포장으로 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보이는 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한 행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행실을 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진 자들은 훗날 어떻게 되어져요?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지죠. 호련이 변화되어서 영광의 몸을 입을 때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게 바로 이 세마포장이 주는 의미입니다. 신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완전한 거룩함을 입는 영광의 몸을 입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분명히 신앙은 달라요. 안뜰에 속하는 사람의 신앙과 성소에 들어간 사람의 신앙이 다르지만 안뜰에 속한 자들은 주님 안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이제 점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어지만 이 성소는 덮개가 있어요. 근데 이 안뜰은 덮개가 없어요. 덮개가 없기 때문에 안뜰에 속한 신앙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험을 받아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세상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그 의미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몸을 입는 자가 되어질 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무대 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회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속한 자일 때냐면 생명체계에 속할 때 바로 이 영광의 몸을 입는 세마포장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속해져야 돼요? 야곱의 아내에 속해지고 그의 후손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몸값을 주고 아들이 되게 한 자여야지만 된다. 그 다음에 오라는 단어는 카메시라는 단어인데 이 오라는 단어가 알파벳에서 헤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이라는 알파벳 또 오라는 단어로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헤이는 여기 보면 하나는 꺾어진 바브고 하나는 일어선 바브예요. 이것도 아까 카풀을 본 것하고 어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담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디바인 브레프에도 다섯 가지 요소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헤이라는 단어 이 다섯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는 네페시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호흡이고 루아흐도 하나님의 호흡이고 네샤마도 하나님의 호흡이고 그 다음에 체아도 하나님의 호흡이고 예키다도 하나님의 호흡인데 이 다섯 가지가 의미가 다 다르게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은 그 본능 자체가 있는데 그 안에 감정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카이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중보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어지셨다는 것 그 다음에 예키다라는 단어가 주는 것처럼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 헤이라는 단어의 다섯 가지 요소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그 본능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영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지고 영적인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진 자 중보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들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다섯 가지 요소가 누가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요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들어와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0편 33편 6절 말씀을 보면 요아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어있고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지었다 할 때 여기서 그 기운이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영이 요아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아의 말씀이 요아의 영이고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해이라는 것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열매가 풍성한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짓게 하고 사라를 사라하라고 하면서 이 해이가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것은 풍성한 열매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들이 모든 민족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지게 하는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느냐 하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댁해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창댁해되어지는 일이 바로 세마포장이 창댁해되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서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그것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세상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세마포장이 오오잖아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듯한 믿음의 의리를 가진 의로운 사람 다른 사람 진리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의 사람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것이 연결이 되어있으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첫째는 이 헤이라는 단어가 가진 오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디바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의 본능과 하나님의 영의 감정과 하나님의 영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중보에 낮아진 겸성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자들이 그 한 세마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모습만 보여지는 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의 너비가 또 50큐빅이라고 나와요. 그 100큐빅과 50큐빅 50큐빅도 역시 5 곱하기 10이면 50이 되겠죠. 그런데 이 50이라는 단어가 또 눈이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눈이라는 단어는 중간에 나올 때는 이렇게 꼬부라지게 나오고 또 이것도 끝부분에 나올 때는 이렇게 길게 그냥 똑바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겸손하게 낮아지신 우리 지 예수 그리스도고 이거는 왕으로 승리해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눈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그것을 상징합니다. 단어의 앞이나 중간에 나올 때 구부러진 눈의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겸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똑바로 서서 단어의 끝에 나오는 고든 눈의 단어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을 나타내고 의롭다함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만행의 왕으로 승리자로 세움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50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우수아가 누구의 아들이라 해요? 출애기 33장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 누구의 이끌림 안에서 들어가요? 모세의 이끌림 안에서 들어가던가요? 아니잖아요. 출애급을 하긴 했어요. 그때는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 출애급을 해요. 그런데 가난한에 들어갈 때는 눈의 아들을 통해서 여우수아를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눈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이 눈의 아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여우수아를 호세야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그릭말로 헬라말로 예수예요. 예수. 히브릭말로는 호시아고 호세야 조슈아 바로 눈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눈이 이렇게 구부러진 눈과 똑바로 순 눈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겸손하게 낮아진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얻는 높임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씀이 야구부서 4장 10절에 나오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움직일 때에 구름이 뜨고 언약괴를 메고 장소를 움직여야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괴가 떠날 때와 언약괴가 구름이 멈춰져서 거기에 다시 성막을 치고 머물러야 할 때 반드시 두 말을 합니다. 그것이 35절 36절에 있어요. 괴가 떠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괴가 이제 멈춰 설 때에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두 말을 적어놓은 민숙이 10장 35절 36절 이 사이에 양쪽으로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왜 괴를 떠나서 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 말 앞에 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하고 왜 눈이 들어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사서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를 미워하는 자 사단을 그 앞에서 진멸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때 괴가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여서 하나님 옆에 들려 올라가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다시 돌아오실 때 그 눈이 다시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초림하실 때 이루신 일과 또한 재림하실 때 이루실 일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앞뒤로 기록된 눈이라는 단어가 왜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록해놓은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초림하실 때 이루신 일과 또한 재림하실 때 이루실 일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앞뒤로 기록된 눈이라는 단어가 왜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록해놓은 것이다. 이십 세마포 휘장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백큐빅을 만들어낸 이것은 바로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거룩함을 힘입어서 그의 신부가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이 되어져서 바로 이 세마포장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되셨고 만물의 통치자인 왕이 되어지신 것처럼 세마포장으로 함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일어나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왜 굳이 이렇게 숫자를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정확하게 맥큐빅하고 맥큐빅하고 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O라는 숫자는 단어 안에서 카프가 들어간 때는 이렇게 구부러진 걸 쓰지만 맨 끝에 할 때는 얘가 쓰는 것을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고 또 50이라는 단어도 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단어의 중간에 나올 때나 앞에 나올 때는 구부러지는 걸 쓰지만 맨 뒤에 갈 때는 똑바로 쓰는 단어를 쓰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뭐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겸손함을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왕같이 서서 통치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신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승리의 왕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두 가지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히브리어 중에 바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브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눈도 똑같이 바브가 구부러진 거고 카프도 똑같이 바브가 구부러진 단어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인자로우신 예수를 말한다. 인자로우셔서 나자지심을 말하고 있고 또한 똑바로 쓴 카프나 눈은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들이 헤이라는 단어를 쓴거나 카프라는 단어를 쓴거나 또 눈이라는 단어를 쓴거나 이 모든 것이 전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20개가 세워지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장막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장막으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의미죠.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안되는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바로 이 헤이라는 단어와 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되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의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성막으로 지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포장이 주는 의미는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져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것.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똘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로 함께 지어져간다. 그럴 때 이 20이라는 단어는 바로 신부들을 의미하는구나. 20개가 지어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서 신부들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세마포장에서는 하나를 요약해서 생각하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의유를 우리가 잊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의인이 되어진 자들이 함께 지어져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이 세마포장이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이 성막을 자세히 들어가서 이해가 되어지려면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다 사실은 다 해쳐야 되거든요. 파헤칠 때 거기에 사용된 단어나 거기에 사용된 모든 기물들이나 거기에 사용된 재료나 이런 게 다 어떤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의미들이 그 헤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다섯 속성 영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쓰는 다섯 가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되면 훨씬 더 알아질 수 있는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이다. 오라는 십자가 하나님의 의이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되어졌냐.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헤이라는 단어가 주는 하나님의 다섯 영적인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알 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성을 함께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가진 그 다섯 영성 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영적으로 원래 가지신 본능이 있으시죠. 그 본능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본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정 마음 분을 내도 하나님의 감정의 분은 죄인들이 갖는 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의 분 슬픔도 하나님의 본능 안에서 있는 슬픔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는 슬픔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 나타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지게 된다. 그 헤이라는 단어가 그 오 라는 숫자 안에서 나타나 지는 의미들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 져야 된다. 예수님의 본능과 예수님의 감정과 그리고 중보에 영이 우리 안에 있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안 하면 깊은 의미까지 우리가 알아치지 못하잖아요. 그냥 세마포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하나하나 풀면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요? 내가 이 정도로 닮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야곱서 얘기를 한 것 너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널 높이시라. 결국은 이게 오라는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속정을 말한 것도 그 영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요소를 가진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딱 데피니션은 좋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니까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방언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헤이라는 단어를 들어가서 그 다섯 하나님의 영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갖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 그리고 이 세마포 휘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완전히 정사각형의 오규빅의 휘장이 되어지려면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마태복 25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고 하나는 다섯 미련한 처녀예요.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바로 이 세마피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고 거룩해진 자고 정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그냥 기름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까 헤이가 가진 다섯 영의 요소가 내 안에서 나타나 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중보자가 되었다. 그냥 중보가 그냥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중보 아니요. 중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의 백성 사이에 중보로 자신을 들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들여지는 자가 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중보의 영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도 중보의 영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천연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천연 기름을 준비했대.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의 기름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오해하니까 잘못 구하고 있고 은사 촉만하게 받으면 휴고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천국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완전한 예수님과 연합 완전한 예수님의 의의 속성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세례받았다는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의 세마포장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자가 안 되면 절대 세마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세마포장이 바로 성전의 옷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을을 힘입고 믿음만에 사는 자가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영광의 몸의 옷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야곱이 20년 동안을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냐. 그 야곱은 바로 예수 크리스토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의 신부인 이방인과 유다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 바로 20의 숨겨진 의미구나. 이것이 20세까지 남자가 받는 정한 몸값이구나. 그래서 20이 하면서 100이 나온 거. 하나님과 완전한 성전 완전한 크리스토의 몸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연합되어지게끔 하신다. 라는 거죠.